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호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는 지난달 광주법정에 서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일 빌딩이 4년간의 정비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흰색 콘크리트 기둥 여기저기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바닥과 건물 외벽에도 패인 자국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자국이 헬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며 총을 쏘는 과정에서 남은 총탄 자국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건물보다 높은 곳에서 쏘지 않고서는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탄은이 나올 수 없는데 당시 전일 빌딩은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헬기 사격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일 빌딩이 4년간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문을 엽니다. 건물에 남은 245개의 총탄 흔적을 담아 이름도 전일 빌딩 245로 새로 붙였습니다. 전일 빌딩 245에는 245에 타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5.18의 참상을 알리는 장소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군과 계엄군이 교전을 벌였던 옛 전남일보 편집국을 비롯해 지난 80년 5월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빌딩 245의 80년 광주의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도관광센터와 시민갤러리, 디지털정보도서관 등 광주의 현재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전일 빌딩에서 기억하고 있는 5.18의 역사성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창조 공간으로서 시간, 공간, 공유, 상상, 미래라는 뜻을 담고 5.18의 목격자 전일 빌딩 245는 5.18 40주년을 일주일 앞둔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KBC 고울입니다.